안녕하세요. 뷰티상의 영업팀장, 심주환입니다. 오늘은 하이브리드 관련돼서요. 서플라이가 이런 무선 서플라이가 있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유선 서플라이를 아마 사용들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의 불편한 점은 무선이 안 된다는 거죠. 무선이. 그러면 이런 간단한 서플라이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구성품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 나와 있고요. 볼트는 4V부터 11V까지 되고, 그 다음에 시간은 5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충전은 총 3시간 동안 풀 차징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 뒤쪽에 보시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.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. 여기에 꽂아서 전원 공급을 하시면 돼요.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은 이렇게 지금 저희 선 보일 때 이런 식으로 선을 보이거든요. 일단 선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내서 켜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를 이용해서 켜시면 됩니다. 그럼 볼트는 0.1 단위로 올라가고요.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굉장히 간편하게 시술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. 선이 이시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끌 때는 마이너스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면 꺼집니다. 이렇게 해도 사용할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.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보통 뒤에 무게중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선을 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출장을 좀 요즘 들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무선 서플라이에 대해 강점이 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리고 간편해요. 엄청 심플하고 보관하기도 편한 그런 무선 서플라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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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